1.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 정치적 보상 2.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오른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은 2. 기초연금 4.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5.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6.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도움 5. 청소 및 주변정돈 정답은 5. 청소 및 주변정돈 7.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8.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닐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9. 노인학대 유형 A와 사례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1. A. 방인 B.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10.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음 2. 엉덩이를 밀착시킴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은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11.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0.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2. 자기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13.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14.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1. 너무 까다로우세요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함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16.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방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 7.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 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 임신한 경우 풍진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18.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19. 폐결액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감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감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20. 적혈구보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음 반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령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 경화증 정답은 2. 빈혈 21. 보갑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 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2.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농내장 3. 백내장 4. 막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3. 백내장 23.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린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24.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꼬끼는 신발을 신는다 3.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 발에 열패들을 대어주어 보은한다 정답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5. 노인에게 영양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칼슘 흡수력 증가 2. 소화액 분비 증가 3. 삼키는 능력 증가 4. 구강건조증 감소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26.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7.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28.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29.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오른 것은 1. 성기능이 감소한다 2. 기대수명이 감소한다 3. 손상된 폐기능이 약화된다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정답은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30.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 디프테리아 30.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1. 야외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정답은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32.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주간보고 4. 원래 회의보고 5. 정기업무보고 정답은 1. 구두보고 33.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34.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5.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4.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3. 타협